안녕하십니까 다이버스몰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 줄 제품은 아이쿠에서 나온 UV 튜닉 3mm 스워드 피시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우선 색상은 라쿤색과 로즈색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심장으로 따지면 92cm부터 약 140cm까지 되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걸로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일반 튜닉과 다르게 앞쪽 가슴 이쪽부터 이까지만 네오플론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등도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네오플론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목, 팔, 양 사이드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레시가드 제지인 플리아미드라는 그런 제지로 되어 있어서 활동력이 좋고 신축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는 약 3mm 정도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면서 체온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.